영어! 먼저 귀를 뚫어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그 발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귀를 뚫어라 귀를 뚫어라 하면서도 사실은 발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감독영어 이성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김나영 선생님이 나와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발음 뭐였죠? S랑 TH 발음이었어요 사실은 좀 전에 녹음한 거였어 방송이니까 우리가 멘트를 이렇게 달리지만 좀 전에 녹음한 거였어 S랑 TH 발음을 했었죠? TH 발음은? 발음 요령이? 네 TH 발음은 윗니를 혀 끝에 살짝 대고 올리고? 네 아 윗니를 혀 끝에 살짝 올리고 발음을 길게 바람을 길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S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S 발음은 윗니 혀 끝을 윗니 뒤쪽에 닿지 않게 두고 바람을 길게 맞습니다 그러면 TH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TH 발음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요? 네 진짜 이거 바람 소리는 소리죠? 그런데 S 발음을 하면 정말 깨끗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S 발음 할 때는 윗 모음을 윗 소리를 빼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해놓고 단어를 얘기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예를 들면 버스를 타러 가야 됩니다 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그럴 때 버스 S는 윗 모음이 없는 거예요 버스 버스 그런데 윗 모음이 들어가면 버스 가 되겠죠? 아 네 그러면 윗가 들어가 있는 S는 스 스 가 있는 거고 S가 없 아니 윗 모음이 없는 S 발음은 스 스 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윗가 없는 S 버스 네 S를 좀 더 길게 버스 그 다음에 윗가 있는 버스 버스 윗가 윗 소리를 넣어서 평소처럼 잘하려고 하지 마요 평소처럼 평소에 우리 버스 정거장 많이 가잖아요 버스 버스 편안하게 버스 버스 그거는 지금 윗 모음이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긴장을 하면 S 발음을 제대로 해요 그렇죠? 오히려 한국말에 버스가 잘 안 나와 근데 평소에는 버스 버스 잘하는데 버스 네 맞아요 윗 이렇게 나가는 건 윗 모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윗 모음이 없는 건 그냥 스 이제 구분이 되죠 네 네 머리에 우리 발음은 젤 말고 왁스도 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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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 발음이에요 그렇죠? 웩스 네 다 그런 소리들입니다 아 그 다음에 뭐 야구를 할 때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스트라이크 우리말로 그렇게 되잖아요 네 스트라이크 근데 윗 모음을 빼버리면 스트라이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윗 모음을 빼야 돼요 특히 S 발음을 할 때 XS 발음을 할 때 윗 모음을 많이 넣어요 우리가 V도 어쩌만 해요 V 발음도 윗 V 윗 그냥 으 소리를 내볼게요. 그러면 그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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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 소리예요. 그렇게 으 소리를 내다가 혀끝을 윗니 뒤쪽에 잇몸이 시작하는 곳 있죠? 네. 거기다 딱 붙이면 으 소리가 바뀌어요, 다른 소리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는 그냥 으 소리만 계속 내는 거예요. 으 소리만 계속 내는데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이 시작하는 곳 말이 좀 길죠? 윗니 뒤쪽 잇몸이 시작하는 곳 말이 좀 길어. 중요하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나옵니다. T, D, N, L 발음할 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으 소리를 내는데 길게 내는데 혀끝을 윗니 뒤쪽에 잇몸이 시작하는 곳에 붙이면 소리가 확 바뀔 겁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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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게 느껴지나요? 네. 처음에는 으 깨끗한 으 소리였죠? 네. 으, 저는 계속 으 소리만 내는 거예요. 으, 그런데 혀끝을 이렇게 붙이면 으, 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N 소리를 더 깨끗하게 내고 싶으면 이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으, 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을,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이 있으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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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 발음이에요. 약간 어렵네요. 처음에는 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으 소리를 내다가 혀끝을 윗니 뒤쪽 your voz, 잇몸이 시작하는 데 딱 붙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바뀔 거에요. 은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붙이면 뒷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게 L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을 이게 엘소리가 아닐까 비슷하긴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말의 을이라고 할 때 그 혀끝은 어디가 있냐면 입천장 중앙에 붙어요 그래서 을 중앙에 붙어요 그래서 엘 발음도 아닌 R 발음도 아닌 중간 발음처럼 이렇게 나는 건데 영어의 엘 발음은 저기 윗니 뒤쪽에 잇몸이 시작하는 곳에 혀끝이 거기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 발음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게 으 소리를 내다가 혀끝을 윗니 뒤쪽에 잇몸이 시작하는 곳에 붙이면 바뀐다 그리고 엘 소리를 더 깨끗하게 내고 싶으면 살짝 밀어주는 느낌을 주면 된다 살짝 밀어주면 돼요 이게 엘 발음이었어요 R 발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 R 발음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령은 비슷해요 아 소리를 내다가 깨끗하게 그냥 아 소리를 내다가 혀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보는 거예요 입 안으로 그런데 혀끝이 입 안 어디에도 닿으면 안 돼 엘 발음할 때는 닿았죠 윗니 뒤쪽에 네 그런데 엘 발음을 할 때는 어디도 닿지 않아요 그러면서 혀가 혀끝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엘 소리를 바뀔 겁니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아 소리에서 아 아 뒷소리가 바뀌었죠 소리가 네 아 이렇게 바뀐 소리가 엘 발음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더 깨끗하게 알 소리를 내고 싶으면 더 말아주면 돼요 너무 단순해 알 알 이렇게 구부려주면 돼요 그런데 어 소리에서도 똑같아요 어 소리를 내다가 어를 하다가 얼 얼 얼 이렇게 그니까 어 소리에서 얼 얼 로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아 아 아 하고 어로 다 하냐면 비동사의 A R E가 I에서 시작해서 R로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람은 처음에 R로 하다가 에 U R 이게 정확한 A R 이 발음이에요 네 U R R 이게 A R 이 발음인 거고 U R을 줄여서 어퍼스트로피 Y O U 어퍼스트로피 R 일을 하면 U 그 다음에 아가 없는 R 발음이죠 그러면 U R U U 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U U와 R 발음밖에 없으니까 U R 이렇게 되는 거고 U A R 이면 U R 아가 있는 아가 발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본인이 할 거예요 이제 아아 그리고 있으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거예요 그 다음 처음에는 아 로 시작해서 R로 끝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 아 네 그거는 A R 이를 아 부터 아 간 거죠 조금 더 아를 조금 더 짧게 하면서 한번 다시 해가 볼게요 아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R 소리에서 그 모양을 기억해 뒀다가 그냥 R 소리를 해볼게요 아 네 그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소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 시의 그 목적 교육이 되면 어떻게 되죠 헬 헬 헬 헬 헬 우리 헬 그 L 발음 나는 소리가 아니고 허에서 R로 끝내볼게요 그러면 허 허 허 허 이렇게 되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허 갔다가 R 허 네 허 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 길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영국 발음은 그 R 발음이 끝에 오면 R 발음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어 모음을 내면서 뚝 소리를 떨어뜨려요 밑으로 그래서 미국식 발음은 허 R 발음이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영국식 발음은 허 R 발음은 안 해요 혀가 굳어있는 사람들이야 허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연습하는 건 미국식 발음이니까 미국식 발음으로 R 발음도 깨끗하게 하다가 호주나 영국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R 발음을 그냥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에서 한 1년 살다가 넘어왔을 때 처음에 느꼈던 게 R 발음이 없어 내 발음에서 그래서 숫자 4라고 할 때 그냥 full 이렇게 full cause 이렇게 처음에 되게 알아듣기 힘들겠네요 처음에는 힘들죠 good night might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죽기 좋은 날이야 good night might good date good day might가 이제 mate 친구라는 친구를 mate를 might라고 하니까 good day mate 그러면 좋은 날이야 친구 이런 얘기인데 줄여서는 good night might 그러니까 못 들어갑죠 Sunday to Sunday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미국식 발음은 R 발음도 끝까지 깨끗하게 다 한다라는 거였고 R 발음을 할 때는 아 로 갔다가 혀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든지 어 로 하다가 동그랗게 말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혀가 마라졌을 때의 상태를 잘 기억하면 어 어 이 발음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L 발음은 으 로 하다가 혀끝을 윗니트 쪽에 잇몸이 시작하는 곳에 딱 붙이면 을 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R 발음부터 할 텐데 첫 번째 단어는 A-R-E예요 그러면 아 도 있고 R 발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 로 길게 나가다가 R로 끝날 거예요 R R 한번 해볼까요 R 어 예 잘 나온 겁니다 R R 네 거기서 R을 없애버리고 그냥 R 발음만 하면 R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네 그 다음에 careful R 발음도 있고 L 발음도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케에얼 에에얼 이렇게 되겠죠 네 케에얼 풀 F 발음도 우리 처음에 공부했었죠 그러면 세 개가 다 들어있어요 다 있네요 케에얼 풀 천천히 할 거예요 케에얼 풀 천천히 해보죠 케에얼 풀 네 잘했어요 케에얼 풀 케에얼 풀 네 케에얼풀에다 ly를 붙이면 케에얼 풀리 케에얼 케에얼 풀리 지금 R 발음이 안나왔다고 잘 나오죠 케에얼풀리 잘했습니다 이 단어 정말 어려웠어요 저 처음에 무슨 단어를 G-I-R-L L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레이디로 다 바꿔버렸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어긴숭을 갔는데 아냐아냐 저 쟤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레이디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너무 어려 그래서 걸 이라고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누가 몰라서 그렇게 하나 걸 발음이 잘 안되니까 레이디로 바꾸는 거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R 발음과 L 발음이 동시에 나오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R 발음까지만 해보고 L 발음은 나중에 보려면 그러니까 거에서 R 발음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걸 걸 걸 걸 네 제가 잘못했어요 걸 걸 거기가 G-I-R까지에요 L 발음은 을 이렇게 끝난거죠 그러면 제가 R까지 갔다가 L을 나중에 해볼게요 걸 을 걸 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이어서 하면 걸 걸 예 그게 걸 발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혀가 이렇게 말아졌다가 이렇게 또 혀끝 잇몸 뒤쪽에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걸 걸 걸 예 잘 하신 거예요 되게 어려운 발음이에요 사실 단어는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걸 까지 갔다가 엘 로 끝나는 걸 네 거기까지입니다 잘 하셨어요 되게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면 11번으로 한 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10번 R A I L 입니다 rail R로 시작했다가 L로 끝나는 거죠 천부터 모음 없이 그냥 R로 시작하죠 그러면 R 이 위치를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rail 네 으 발음을 좀 더 강하게 를 rail 이렇게 이 발음이 없었어 레 일 레 예 지금 이 발음이 있었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rail 이렇게 이 발음이 없었어요 네 지금은 레 일 레 예 지금 이 모음이 있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발음이 빠지면 정확하게 정말 정말 신기하게 원음들이 다 찝어내요 어떻게 잘못됐다고 자 13번 단어인데요 R A T rate 입니다 해볼게요 rate rate R 발음이 지금 깨끗하지 않았어 rate rate R 발음만 해볼게요 r rate rate 네 지금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마지막 단어를 해볼게요 relation relation 네 R 발음이 시작했다 바로 l 나오죠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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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어려운 단어를 한 번 해볼게요 오늘 R 발음의 마지막 단어일 것 같은데 rare 참 드물다 라고 할 때 아우 이거 우리 그런 레어 아이템 찾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그 rare 발음인데 R A R E까지만 하면 R로 시작했다가 R R R 이렇게 끝나는다 레 R R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레 R R 그 다음에 L로 끝나는 거요 리 리 레 레 레 레 레 레 레 레 레 첫 번째 R 발음은 조금 덜 깨끗하고 두 번째는 괜찮았어요 레 레 레 네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R 발음을 했고 이번엔 L 발음을 할 텐데 L 발음은 그 깨끗하게 발음을 하고 싶으면 혀를 이제 윗니디 쪽에 혀끝을 윗니디 쪽에 잇몸치 향한 곳에 바짝 바짝 붙이고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U 이렇게 U 밀어준다는 느낌이 있으면 L 소리가 깨끗하게 돼요 그런데 밀어주는 느낌 없이 그냥 살짝 이렇게 힘없이 갖다 붙이면 U U 좀 약한 U 발음이고 이렇게 되면 U U L 발음이 좀 깨끗하게 나오죠 자 첫 번째 단어 L A N D 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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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L A T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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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LERNING L E A R LEARN LI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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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번째는 알바륨이 제대로 나와서 첫 번째는 알바륨이 잘 안 들렸어요 LEARNING LEARNING 어 잘했어요 그 다음에 09번 F I L M 입니다 이 단어 정말 사람들 한국 분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필름필음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자 F I L까지만 발음하면 아 F I까지만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F I니까 F I F I F I F I L까지 발음하면 F I F I F I M은 이제 잇몸을 두 입술을 닫고 코스리만 내면 되니까 음 음 이렇게 마무리를 끝내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F I L M F I L M 빨리 하면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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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을 조금 더 깨끗하게 L 하고 M 발음을 깨끗하게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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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한 거예요 그러면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블 되겠죠 네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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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L 발음하고 R 발음하고 이제 두 섞여있는 미니멀 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L A T R A T 를 한번 읽어볼게요 Late Rate Late Rate 한번 읽어볼까요 Late Rate 지금 R 발음이 조금 덜 깨끗한데 R 발음만 해볼게요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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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입에 긴장이 돼서 L 발음할 때 E 이렇게 이미 벌어진 이 긴장이 돼서 R 발음할 때도 이렇게 긴장이 된 게 그리고 남아있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주면 Rate Rate 네 지금도 조금 더 다시 해볼게요 R 발음을 다시 해볼게요 R R 네 다시 그리고 나서 Rate로 가봅시다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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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을 이렇게 벌리려고 연습을 하는데 L 이런 것처럼 했는데 긴장을 해서 그래요 네 긴장을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해볼게요 L A N E 그 다음에 R A I N 스펙링은 좀 다르지만 Lane Rain 이라고 뒷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L 발음은 Lane Lane R 발음은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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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모으는데 입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R 혀가 말리는 게 동그랗게 말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R 발음을 다시 해볼게요 R 가보자 R 네 R 네 그러면 거기에서 R Rain 아까지 했다가 R Rain 해볼게요 R Rain 네 Rain Rain 네 네 이 발음이 조금 더 깨끗하게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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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괜찮아요 아까는 이 모음이 없었어 그래서 Rain Rain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Rain Rain 그죠? 네 지금 이 모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음을 없애버리니까 Rain Rain 이렇게 들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음 09번 해볼게요 L I C E R I C E Lice Rice 자 L부터 해볼게요 Lice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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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도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어 나를 바라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데 천천히 없어질 겁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다음 시간 계속 지나면서 좋아질 거예요 네 좋아질까로 내가 얘기를 해야지 안 좋아질 거로 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니까 좋아질 거예요 자 단어를 몇 개를 해봤는데 제가 그러면 L 발음하고 R 발음을 제가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발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Rent R R 발음 그 다음에 Light L Leap L Rip L R 발음이었어요? Rip 그 다음에 Rock R Rice R Red R R R Rate R R L L L Glass L L Come 아 이건 come 그 발음이 아니구나 Clam 죄송합니다 C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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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 발음이 있어요 Clam R 발음은 cram Cram Clam 아 네 네 그 다음에 Load Load L L L 발음이고 R 발음은 Road Road Load 그 다음에 Lie Lie L R 발음은 Rye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음 요 단어만 두개 13번 단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L I P R I P 요렇게 하고 오늘 끝내기로 할게요 L I P는 Leap Leap 그 다음에 R I P는 Rye 네 한번만 다시 해볼게요 L 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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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데 마무리할 때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자 발음요령 L 발음은 르 소리를 내다가 르 소리를 내다가 르 소리를 내다가 르 혀 끝을 잇몸이 시작하는 곳에 붙이는 거 붙인다 그 다음에 R 발음은 R로 시작하다가 시작하다가 혀를 안쪽으로 굴린 동그랗게 말면 된다 동그랗게 말면 된다 또는 를 하다가 동그랗게 말면 된다 아니면 R 발음이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여러가지 다른 발음을 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KCN 필리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